ㄱ에서 ㅂ까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갑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걸 받았네요 형사재판이죠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형사재판밖에 없어요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편결을 했다 유죄로 결정했다는 거죠 징역 2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하였다 유죄로도 투표를 하고 갑에 대한 적절한 형은 감옥에 2년 가 있는 거다 징역 2년이라고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럼 ㄱ 재판부는 갑에게 2년을 꼭 선고해야 되는지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랬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재판부는 ㄴ 불구속 기소된 을 불구속이라는 거는 집에 다니면서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불구속이 아니라 만약에 구속이었다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는 걸 구속재판이라고 그러죠 얘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상급법원의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대요 이 을은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면소됐대요 아 소송을 했던 게 면제됐다는 거예요 이 면제를 해주는 건 바로 선고유예라는 판결이죠 재판부가 어 갑 너의 죄는 인정돼 다만 선고를 우리가 유예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유죄 판결의 일종이긴 하지만 죄는 인정된다 죄가 아예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라고 했겠죠 근데 죄가 인정되지만 굉장히 경미한 경우가 있어요 얘를 좀 봐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선고유예라는 걸 해요 그럼 앞으로 2년간 착실하게 살면 너가 재판을 마치 받지 않았던 것처럼 면제해줄게 이걸 면소라고 해요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소가 돼요 다만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니은, 니은으로 인해 을은 무죄로 추정된다 불구속이 됐다고 해서 꼭 무죄로 추정되는 건 아니에요 구속기소됐든 불구속기소됐든 을은 무죄로 추정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디귿, 디귿은 미음과 달리 유죄 판결이다 디귿, 1심 판결, 선고유예 판결이었죠 이건 유죄 판결이에요 미음은 뭘까요? 구속기소된 병에게 2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상급법원의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날 억울하게 가둬놨으니까 국가가 나한테 돈으로 보상해달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죠 무죄인 사람을 국가가 구속시켜놨던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 미음과 달리 디귿은 유죄 판결이다 맞는 말이죠 미음은 무죄, 디귿은 선고유예라는 유죄 판결이었어요 리을, 리을은 항소, 비읍은 상고이다 1심 판결에 대해서 상급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하는 걸 항소라고 하죠 그리고 2심 판결에 대해서 그 2심보다 상급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바로 상고라고 해요 더 위에다가 판단해달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어로 맞는 용어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디귿,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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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